안녕하십니까? 대로선입니다.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사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자세와 그리고 파지법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강좌에서 말씀드릴 좋은 빛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초점인데 정확한 초점이 맞아야지 여러분들은 선명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바로 이 초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죠. 여기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인형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석적인 자세로 카메라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사체, 찍고자 하는 대상을 뷰파인더를 보고 반셔트를 누르면 삐빅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셔틀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찍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바로 구도 변경이죠. 초점을 잡고 내가 원하는 구도에 이 피사체를 배치를 시킨 뒤에 셔틀을 누르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메뉴에서 그냥 초점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바꿔주게 되면 가운데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초점을 넣을 수 있게끔 초점 영역 자체를 상당히 좁게 만들어서 내가 촬영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하나만 사용한다는 거죠. 초점 포인트를. 그러면 여러 개의 복합적인 피사체가 산지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앞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뒤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옆에 있는 피사체를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것을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앞쪽에 있는 인형에다가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반 셔틀을 누르고요. 눌렀어요. 구도 변경을 들어갑니다. 반 셔틀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셔틀을 누르게 되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결국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오프라인 강전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사진을 이제 막 시행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초점을 잡는데, 예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초점이 어긋나더라.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냐?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와 렌즈에 초점 교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해지죠?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셔도 되고, 그리고 카메라 자체에 미세핀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미세핀 교정을 해가면서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탑론이나 시그마 이런 서드 파티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 독, 태빙 콘솔이라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초점을 직접 맞추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태빙 콘솔이나 USB 독 이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센터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미세핀 교정으로 최종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촬영 습관에서 오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피사체를 보고 반셔틀을 누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셔틀을 누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몸이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진짜 미세하게 움직이기만 해도 최대 개방에서는 여지없이 초점이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진을 잡는 방법, 셔틀을 누르는 방법, 사진을 입문한 단계에서 이것을 제대로 잡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내 사진의 문제가 어디인지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FM대로 시작할 때는 배우시고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빨리 찍으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찍으시면은 나중에 빠르게 대응이 되는 촬영을 할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직접 해보고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CD창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죠. 라이브 뷰 촬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화면 그대로 터치를 한 다음에 셔틀을 눌러서 사진을 찍는다.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조금 놀랬던 부분이 터치하는 순간 바로 셔터가 같이 작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설정은. 터치는 초점으로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셔터로 사용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브 뷰로 이렇게 보다가 여기를 터치를 딱 누르는 순간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 뷰로 촬영할 때는 터치를 초점 잡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최종적으로 손을 올리셔가지고 가볍게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라이브 뷰로 촬영할 때 잘못된 습관이 어떤 거냐면 제 친척이 실제로 이렇게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 여기 이렇게 라이브 뷰로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가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터치하고 그 다음에 셔터를 딱 누르더라고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구도를 잡고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찍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쵸? 찍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심도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아웃포커싱이 된 건지 아니면은 펜포커싱으로 상당히 주변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구도 변경을 해야 심도에 가장 어울리는 구도와 그 다음에 구성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연습 중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촬영하는 연습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도라든지 구성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딱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프레임을 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렌즈가 가지고 있는 왜곡이라든지 그리고 피사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좀 더 나은 사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빠르게 찍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진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반셔터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구도 변경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바로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지금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코사인 오차인데요. 여기서 반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구도 변경한다. 이 상황에서 최대 개방으로 두면 코사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점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사인 오차는 초광각에서 그리고 그 광각 렌즈 중에서 최대 개방에서 그리고 그 최대 개방에서 근접으로 촬영했을 때 발생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에서는 코사인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